성주 생명문화 축제를 맞이하여 오늘 이곳 경복궁에서 거행되는 세종대왕 자퇴 태봉원 행사는 세종대왕의 17왕자와 원손 단종의 태실이 조성된 성주로부터 생명의 뿌리를 찾아 조선의 법궁인 이곳 경복궁에서 조선왕실에 태봉한 의식을 재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성주 그대들이 있는 곳이 성주 그대들이 있는 곳이 성주 그대가 있는 곳이죠 성주 그대의 신경에 있는 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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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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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